김콩입니다.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도 옛날에 아주 본 옛날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봤었던 거 생각해보면 진이 다 빠지죠. 진짜 막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마지막 시간 OMR 낼 때까지 너무 긴장하는데 또 이 해설 강의를 보시려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지만 전문 학원 강사 영어선생님으로서 전국에는 우리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이번 시험은 어땠다라는 걸 살짝 얘기하고 싶거든요. 그 얘기를 좀 미리 적어놨습니다. 중언부언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우선은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이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 해설 강의는요. 우리의 그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한 해설 강의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설사 이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이 영어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만큼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서 앞으로의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해설 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. 기출 EBS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. 이거는 사실상 모의고사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수능을 출제하잖아요. 그런데 EBS는 분명히 다른 기관이잖아요.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렇잖아요. 그런데 기관은 다른데 기출 문제에서 유지되는 우리나라 수능이라는 시험에 유형하고요.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교재 나왔잖아요.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육청들이 모여서 내는 전국학력평가 전국연합 이 시험 4월 저것도 똑같은 기출과 EBS랑 이번 4월 똑같은 패턴으로 맞춰졌어요.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제 내가 고3이 됐구나 해서 오늘까지 4월 시험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쭉 공부했었던 거. 기출 문제나 EBS를 위주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객관적 점수. 그리고 전국에서 내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퍼센테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성적에 대해서 이번 이제 몇 점이 나왔네. 몇 등급이네. 이런 거에 있어서 결과가 좀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우선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. 문제가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두 번째는요.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영어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하죠. 직역이 아니라 의역. 그러니까 직역은 그 문장만 보는 건데 의역은 문맥을 통해서 주변 문장을 통해서 유추한다는 그런 거거든요. 이 의역이 돼야 우리나라 기출 문제 EBS 문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가 해설 강의하려는 문제 고난도 문제들은 이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. 해설이 안 됩니다.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위에서 문제 유형이 참 좋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요. 해석이 제대로 돼야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잖아요. 해석이 우선 제대로 되고 또 그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우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. 해석이 이게 아니라 의역을 할 줄 알아야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나 EBS의 문제를 그대로 따라줬었습니다. 그래서 평가 방식으로 상당히 좋았던 문제 같습니다. 제가 해설 강의도요. 의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특히 빈칸이나 전체 흐름, 그려흐름 이런 파트에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해설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직역과 의역에 대한 얘기를 좀 참 아 지역의 직역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저게 의역이니까 해야 되는구나. 그걸 여러분이 좀 느끼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십시오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업법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업법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건 쉬웠다 어려웠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. 각 선택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업법이 대단히 많이 풍부하게.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이 업법이 뭐였다가 그냥 한 가지 업법 내용만 들어가 있지 않고요. 두세 가지 내용이 아주 많은 업법이 각 선택지 5개 풍부하게 풍부하게 들어가서 과연 제가 업법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하면서 풀면서 학생들이 이거를 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? 좀 힘들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업법이 좀 힘들었습니다. 어쨌든 총평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설 강의만 봐도 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해설 강의를 찍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제목 이런 거 다 그냥 피해버리고요. 업법 어휘부터 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부터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해설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